왔다 왔어 지명병 왔답니다. 오늘은 723 뱀샷걸 딸궁 계곡에 있는 딸궁 자동차 야영장을 보겠습니다. 딸궁 자동차 야영장. 이 비수기때는 15,000원. 성수기때는 19,000원입니다. 이거 한대 기준. 1일 기준입니다. 자 쭉 안내가 들어가고요. 안내도가 나옵니다. 딸궁 자동차 야영장. 안내도가 쭉 나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답사해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엄청나요. 엄청나요. 이미 6월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딸궁 자동차 야영장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약은 인터넷으로 하셔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용하실 때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시고 여기 뱀샷걸 달고 자동차 야영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